하촌 싫어 근데 하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대 언니가 어떻게 알아? 안 가봤잖아 그래 안 가봤잖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던지 사다 먹어 하촌 거지 같고 그런 거 다 빌딩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까 아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? 기절한 대잖아 미사진에게 하촌에 너만 아는 터널이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잖아 왜 나만 버리고 가 나한테 하촌 보여주기 싫은 거야? 하촌에서 살면 그게 뭐가 됐든 이룰 수 없어 거긴 뭐 대단한 거라도 있을 것 같아? 사람은 송금을 타고 간대 근데 일등에서 태어났으면 가끔 상상하거든 나 학교에서 라디오를 주었는데 다른 이상 현상에 일본 네티즌들은 UFO가 아니냐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촌부터 쓸렸어 만약에 송금을 바꾸면 우리도 바뀔까? 유치야 유치야 아멘